P.A.T 한국식품 신토부리 제철 먹거리 전 온타리오산 농산물 특선 여름 건강에 좋은 싱싱한 오이와 줄기 토마토 쌈밥 재료를 특별가로 노바스코샤산 골뱅이는 8불99에 대서양 대게는 10파운드 박스에 99달러 한미 현미 찹쌀 15파운드는 균일가 11불95에 진자 한국산 당진 해나루살 10kg은 29불95 특별가에 플러스 삼양자짜로니 멀티 2개를 드립니다 특선 수박과 함께 실속 베스트 아이템 스페셜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